기준님 기준님 우리 기준님은 올 수 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제가 낄 테고 구설로 인해서 우리 기준님은 힘든 한 해가 될 거에요 그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그 직성을 갖다가 왜 이렇게 누르고 살아 뻔히 다 알면서 점 보러 가면 무당들이 응응응은 반말이고 저 알아요? 보자마자 반말이야 네 점 보러 다니시면 그 선생님이 점을 봐주셔? 네 점이야 봐주겠지 똑같은 얘기들 하겠지 이 길 가자고 다 틀리더라 아니 그 중에 그 중에 딱 공통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우리 기준님한테 점살을 내리는 것 중에 공통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오래 생각해야 돼요? 네 왜 이 길 안 가시냐고 응? 우리 기준님은 직성이 높아서 삶이 참 괴로우신 분이야 응? 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응? 우리 기준님은 일부 종사가 힘드신 분이고 그 와중에 내가 어떤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마찬가지야 응? 꼭 내가 먼저 손절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끊어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아픔을 줘야 되고 응? 그런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세요 응? 남자 복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남자 복도 없을 뿐더러 응? 남자를 골라도 맨 그런 놈들만 골라 응? 우리 기준님이 두 명의 남자가 있어 하나는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잘생겼어 돈도 많아 하나는 진짜 그지같이 살고 진짜 싸가지도 없고 진짜 개판이야 근데 얘가 좀 사주 자체가 직성이 좀 높아 응? 그러면 기준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택할 거 아니야 응? 여자라면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놈을 택할 거 아니야 응? 근데 우리 기준님은 얘를 택해 응? 얘는 남자라 안 보이거든 꼭 끌려도 얘한테 끌려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가 열 명이라면 그중에 아홉 명은 우리 기준님하고 똑같은 팔자를 걸어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들이 보면 야 너는 왜 저런 애들만 만나?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다고 했겠지 부럽대요 부럽다고? 네 너는 잘난 애들만 만난다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 혼나 눈 높다고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 혼난다니까 응? 우리 기준님은 눈이 높을 수가 없어 맨 만나봐야 응? 맨 진짜 쓰레기들만 만난 게 우리 기준님이야 뭔 눈이 높아 높기는 그냥 얼굴이 그냥 반반하니까 응? 응? 네 그거는 부러운 게 아니잖아 응? 남녀가 만나면 하긴 뭐 애인이니까 응? 걔가 뭐 재정생활이 어떻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응? 걔 재정생활까지는 뭐 시험 쓸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만나면 남자니까 좀 리드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남자니까 좀 뭘 응? 받는 것도 있어야 될 테고 할 텐데 기준님이 더 많이 해주잖아 오 맞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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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리고 후회해요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님이 네? 왜 대답을 하네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에요 아니 알았어요 어린 나이가 아닌 이 시점에 응? 사람을 만나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은 응? 참 진짜 내가 뭘 그 사람한테 달라 소리도 하는데 사랑도 받고 집에서도 사랑받고 밖에 나와서도 사랑받고 어? 그러고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고 그런 사람이 부러워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어떠냐 밖에서도 소방맞고 안에서도 소방맞고 왜? 모든 게 나한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응? 근데 밖에서도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고 안에서는 나하고 아예 안 맞고 어? 그러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라고 근데 뭘 주변에서 뭘 부러워한다는 얘기야 응? 그냥 어차피 어차피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 저는 이제 결혼도 해봤고 애기도 나보고 다 했는데 응? 누구나 다 가정사 얘기하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저는 지금 이혼 살려고 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요 혼자 산다는 기을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지금 남자들을 실컷 만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이거 나가도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남자들을 실컷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준님은 이성을 갖다가 그렇게 뭐 얘도 만나보고 쟤도 만나보고 이런 놈도 사람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이런 다양한 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근데 그게 그걸 여태까지 못해왔잖아요 제가 아니 한 남자만 보고 살았고 결혼했으니까 못해왔다 쳐 네 혼자 살아도 그렇게 못한다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혼자 살아도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난다고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 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 본인이 여자지만 네 어디 가서 얘도 한번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고 싶을 거 아니야 네 대시하면 다 될 거 같지 그냥 저는 한번 따먹고 버려요 진짜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만나요 그냥 내 거를 안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어우 나 당황스러워 솔직한 게 좋잖아요 솔직한 게 좋긴 한데 네 그런 지금 본인의 생각은 그럴 지언정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오래 갈 생각이 없어요 아니 지금 생각 자체로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하고 오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자체가 네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그냥 그냥 몇 개월 1년 정도는 하겠지 응?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님 자체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직성이 높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니까 본인 자체가 용납을 못해 그래 본인 같은 경우에 음식도 가리는 사람이 본인이야 지금 아침에도 잘 먹던 음식이 점심에 딱 먹으려고 하는데 비린내가 확 올라와서 숟가락 딱 놓고 안 먹는 그런 게 본인이시라고 우리 기준님이 그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까탈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른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기 같은 게 우리 기준님이시라고 그렇게 빡 들쑥날쑥하게 바뀐다고 네 기복이 심해요 네 인정도 빨라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그 지금까지 너무 내가 꽉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혼이라는 그 하나로다가 내가 사회에 탈출이 된다는 해방감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래야지 이거는 본인의 지금의 그냥 큰 생각일 뿐이고 그러지 못하셔 어? 그러니까 생각 접어 그리고 돈복은 있어요? 네 뭐가요? 돈복 앞으로 돈복? 돈복은 뭐 돈복이 있어 우리 기준님은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까 말씀하셨잖아 기복이 심하다고 나는 기복이 심해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경제에 대한 기복도 심해 돈이 들어와 들어오면 딴 사람들이 내 주머니 보고 있는 것 같아 내 통장 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처음 하나 딱 들어오잖아 그럼 좀 있다가 전화와 너희야 나 995만원만 있으면 나 진짜 나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나 살 수 있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나 죽어 그러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주기 싫어 근데 핸드폰 갔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 거기다 계좌에 시켜주고 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무당한테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뭐 난 뻘이야? 어떻게든지 해줘야 돼요 특히 가족 간에 그러니까 더 그러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라고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돕고 산다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픈 사람 치우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외로운 사람 좀 이렇게 복도 닿아서 좀 같이 즐겁게도 해주고 응? 그러라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신령님들이잖아요 어? 그게 우리 기준님이 그러시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응?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없으면 힘든지 뻔히 알아 네 근데 해주고 나면 들어오느냐 그렇지도 않아 안 들어오는 거꾸로 뒤통수 맞고 눈탱이 맞고 어? 칠컷 해 하고 살려놨더니 응? 험한 얘기나 듣고 이게 우리 기준님이야 진짜 슬퍼요 응? 근데 뭘 돈복이냐고 물어보면 뭐해 아니 앞으로 말려내 그러니까 앞으로든 옆으로든 응? 우리 기준님은 그러시다고 우리 기준님은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이렇게 다 하셔도 돼요 우리 기준님은 그냥 제작감이야 응? 제작감이야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응? 아셨어요? 응?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참 안 가려고 거부들을 많이 해 근데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저번에 이거 촬영할 때도 그랬어 돈 들고 쫓아와 무당 만들어 달라고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반대가 심해요 저희 엄마가 반대가 너무 심하세요 아니야 제가 하려고 생각도 해봤거든요 딸내미 네 딸내미 무당된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이제 저한테 물려준 건데 제가 받는 거를 너무 싫어하세요 이게 무슨 문서도 아니고 야 이제 너 가져가 물어준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태어날 때 점지가 돼서 나와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걸 뻔히 다 알고 있잖아 본인은 근데 내 인생이 어떨까요 내한테 돈복이 있어요 뭐가 어때요 저때요 물어본들 뭐 하겠냐고 본인 마음이 결정을 못 내리고 꽉 막혀 있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여기 진짜 이 길로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다는 소리도 들어 봤고 누가 그래요 네? 누가 그래요? 돈방석에 앉는다고 전 보러 다녔죠 아니 무당래들이 쉬워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길로 가라고 그나마 그래야지 돈 벌고 산다고 돈을 좀 모으고는 살 수 있겠지 돈방석에 앉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흐지부지 내가 돈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고 내가 요거는 요렇게 갖고 있으면서 또 들어오면 내가 요거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잖아 근데 우리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아예 안서 그 전에 다 나가 들어오면 몽창 빠져나 몽창 빠져나 이러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간다 치더라도 계획을 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내키면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맞아요 즉흥적으로 근데 뭔 계획을 갖고 살려고 그래 그러고 무당된다고 그러면 모든 부모가 반대를 해 이 길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러고 내 자식의 팔자는 부모가 더 자라 그게 부모예요 저 역시도 저 역시도 이 길 간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옛날 분이시잖아요 저보다 아버지면 풍채가 지금도 백 킬로가 넘으셔 키도 저만 하세요 어쩔 수 없나보다 잘해 봐라 잘해 봐라 그러신 게 우리 아버님이시고 정말 돼야 된다면 전 한 50세에 하려고요 네? 정말 돼야 된다면 50세에 하려고요 무릎 아파 관절 나가 관절 나가요? 어 젊었을 때 생생할 때 가야지 왜 50에 가 50도 젊죠 저 중에는 그렇지 150세 시대니까 50도 젊기는 하지 하지만 하지만 가려면 얼른 가셔 그때까지 힘들어서 어떻게 살려고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까지 힘들어서 어떻게 살려고 근데 이 일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부지런해야 되고 힘들어도 그거는 다 돼 다 돼요 제가 이 길 오기 전에도 잠이 많았던 놈은 아니지만 그냥 무슨 알람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 시간 되면 눈 떠지고 그 시간 되면 알아서 사우나 갔다 오고 알아서 다 욱속 알아들이고 다 해 제가 이렇게 산다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해 제가? 그러고 저 미용은 안 맞아요? 미용도 응 미용도 맞기는 해요 그렇죠 남을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살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서 우리 기준님은 그걸로 다 내 측성을 풀어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셨죠? 응? 내가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셔 응? 뭐 다른 데서 다 듣고 안 오고 뭘 와서 또 뭐 물어보려고 그래 아니요 제 이번 연도 한 해가 어떻게 잘 너무 지금 작년부터 복잡했어가지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올 한 해는 올 한 해는 올 한 해는 안 끝나나 끝나요 끝나요? 끝나고 제가 4월 6일 날 저기 재판이 있는데 4월 6일이면 다음 주 아니야 네 소요일날 근데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이번 연도에 모든 게 잘 정리가 이래저래 될 거예요 정리가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니까 정리하시고 마음 잡고 어? 한번 오셔 그리고 제가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솔직히 지금 한 달 됐어요 미용실 오픈한 지 네 사업 시작한 지 미용실 여기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네 자리도 어떤지 제가 지금 앞으로 괜찮아요 고기는 지금 어 바짝은 잘 될 거야 응 원래 근데 바짝은 잘 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이렇게 올라가 사람이 올라가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기준님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뚝 떨어져 갔다가 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응 그렇게 등락폭이 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기준님이 마음을 좀 바꾸실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에 뭐 와서 진술하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셨어? 아 나 어딜 가나 진술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응 무서워하지 마 내가 무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웃기고 웃기고 무섭지는 않아 아니 그 내용으로도 아니까 그러니까 내용으로 아니까 딴 데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여쭤봤잖아 점을 보러 다니면 뭐해 공통된 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공통된 거를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전부 뭐 한다고 전부로 다녀 응? 아셨어? 그럼 우리 애기 좀 봐주시면 안 돼? 안 돼 안 맞아 왜요? 우리 애기들 불쌍한 애기들 안 맞아요 애기가 뭐가 나쁜 게 툭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줘 근데 애기들이 나쁜 게 없어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편하고 대조하고 이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고 응? 엄마 없는 자식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니까 응? 미안한 것 뿐이지 애들 괜찮으니까 나쁜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키우는 거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지? 끝!